안녕하세요 쏭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합격 다른 별개출문제 쏭쌤의 공인중개사법 네이버 카페 밴드도 쏭쌤의 공인중개사법 여기서 다운받으시고요. 오늘은 46페이지 보치기고요. 1번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거 포상금은 시즌1이 있고 시즌2가 있죠. 뭘 봐야 돼요? 법을 봐야죠. 공인중개사법 시즌1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한 한법 시즌2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이니까 시즌1 1번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등록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죠? 거짓으로 등록한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같은 말이에요. 시즌1은 무양아닌부양 조작단과 제휘에 신고하면 포상금 주잖아요. 무양아닌부양 부가 부정한 방법 등록한거 거짓으로 등록한거 같은 말 포상금 주는거다. 2번 포상금 지급에 소외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부 때문에 틀렸죠. 포상금은 최대 50%까지 보조할 수 있는거에요. 50% 이내 국고보조할 수 있다. 50만원이니까 50% 이내 전부 보조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국고보조에요. 협회보조X, 시도보조X 50% 이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 맞는데 전부 때문에 틀렸어. 포상금은 최대 50%까지 보조할 수 있는거다. 3번 포상금은 한건당 50만원으로 한다. 맞죠? 건당 50만원? 1인당 X 또 50만원 이내에서 정한다. X 그냥 50만원 정해진거야. 건당 50만원으로 한다. 4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죠? 시즌1이니까 1개월. 시즌2는 2개월. 시즌1이니까 1개월이내. 그리고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주는거죠? 다른 사람이 주는 경우가 없어요. 국장X, 시도지사X, 수사기관X, 신고센터X.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준다. 시즌1이니까 1개월이내. 4번 맞고. 5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두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두건은 시간차가 있는거잖아. 한건, 두건. 그럼 누구에게? 먼저한 사람에게.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맞죠? 시간차 유무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시간차 유무. 시즌1,2의 이 내용이 공통이에요. 1번. 두 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고발. 두 명이 공동으로 갔대요. 시간차가 없잖아. 둘이 같이 갔잖아요. 그럴 때는 원칙이 균분. 배분 방법에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합의가 없으면 균분. 두 명이면 25만원, 25만원. 근데 이제 2번. 두 명 이상 각각 신고고발. 각각. 요건 시간차가 있잖아. 각각이니까. 그죠? 그럼 누구에게? 먼저한 사람에게. 최초 신고자에게. 또 두건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두건은 당연히 시간차가 있는거에요. 한건, 두건. 시간차가 있다. 누구에게? 먼저한 사람에게. 최초 신고고발자에게. 그래서 시간차 유무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 두건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두 명일 때 잘 봐라. 두 명 이상 공동이다. 시간차가 없다. 균분. 각각이다. 시간차가 있으니까 먼저한 사람에게. 최초 신고고발자에게. 2번. 포상금 계산 문제고요. 제가 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한 문장 읽고 하나씩. 그리고 영어 알파벳당 한 건씩이에요. 그러니까 A 50만원, B 50만원. 영어 알파벳당 한 건씩. 그럼 이제 첫번째.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무양아닌 부양. 조작당과 제외. 무양아닌 부양. 부. 부정한 방법 등록. 포상금 주는거죠. 그리고 A 50만원, B 50만원. 그러니까 갑은 A 50만원, B 50만원. 영어 알파벳당 한 건씩이니까. 두번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하지 않고 중기업하고 있는 C. 무등록중기업자죠. 무양아닌 부양. 조작당과 제외. 무. 무양아닌 부양에서 무가 무등록중기업. 포상금 주는거고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했어요. 시간차가 없으니까. C에 대해서는 일단 균분. 25, 25. 균분. 그 다음. 세번째. 을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 무양아닌 부양. 무양. 양도되어 주는거죠. D를 신고한 이후에 갑도 D를 신고했어요. 시간차가 있네. 그럼 누구에게만? 을에게만. 을이 먼저 했잖아. 갑은 뒷북. 뒷북이면 안주는거다. 그래서 을만 D에 대해서 50. 갑은 쓸 필요가 없죠. 뒷북이니까. 그 다음. E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그 사실이 등록관청에 발각된 이후에 이미 발각이 됐대. 그 다음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이를 신고했어요. 얘는 뒷북이잖아. 이미 발각된 다음에 신고고발은 포상금 안준다. 뒷북. 포상금은 뒷북금지. 이미 발각이 됐는데 쓸 필요가 없어. 안준다. 그 다음에 이제 담당검사는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재기.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공소재기 기소유예 포상금 주는거에요. 심지어 무죄 판결도 포상금 주는거라 그랬어요. 무죄 판결도. 뭐는 제껴? 무혐의는 제껴. 무혐의. B에 대해서는 무혐의니까 제껴. 안줘. B는 제껴. 무혐의니까. 무죄 판결은 제껴면 안 돼요. 무죄 판결도 두번 나왔어요. 그건 제껴는거 아니다. 무혐의만 제껴다. 그리고 갑과 을이 포상금 배분 약정이 없었대. 그러니까 아까 공동으로 했을 때 C에 대해서 25, 25 이게 약정이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25, 25로 그냥 끝난거죠. 이렇게. 만약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5분의 3, 5분의 1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30만원 20만원 바꿔주면 되는거고. 지금 포상금 배분에 대한 약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균분 25, 25. 끝난거야. 75만원 75만원. 3번 포상금 시즌2 어떻게 알았어요? 부동산거래 신고대행하는 법요. 시즌2. 오른거. 1번. 포상금 지급에 들은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국고보조가 없어요. 시즌2는. 시즌1은 50만원이니까 50% 이내 국고보조가 있죠. 시즌1은. 시즌2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니들이 알아서 해. 국고보조 없다. 틀렸고. 2번.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포상금은 지급해야 한다. 아니죠. 공명해 포상금을 안 준다. 공무원. 익명 감염.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 공명해 포상금을 안 준다. 틀렸고. 3번. 익명인데 포상금을 국고 환수하는 거예요? 아니요. 안 준다니까. 국고 환수가 아니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안 주는 거예요. 국고 환수는 줬다가 뺏는 거잖아. 익명인데 어떻게 줘 이거를. 공명해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안 주는 거지. 국고 환수가 아니다. 틀렸고. 4번. 부동산 등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한 건 고발한 경우 1500만 원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틀렸죠. 얘는 그냥 완전 틀렸어. 포상금 지급 대상도 아니에요. 주거부가 시즌2는 주거부가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하지 않은 거는 포상금 안 줘요. 거짓 신고해야 돼. 그리고 준다 하더라도 천만 원이 한도예요. 시즌2는 포상금 천만 원이 한도다. 1500만 원 불가능하다. 틀렸다. 5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고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은 시즌2도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신고관청, 허가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 그래서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고받은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고관청,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맞아요. 시즌2는 순서가 바뀌어. 결정 나면 신청 들어가고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시즌1은요? 신청하면 결정 나고 1개월 이내. 시즌2는 결정이 먼저 난다고. 그래서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고받은 신고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 나면 신청하고 그리고 2개월 이내 포상금 받게 되고. 어렵죠. 답은 5번. 포상금 시즌2는요? 포상금액만 잘 보고 가세요. 일단 주거부거 포상금 주는 거죠? 거기에서 주거부거. 주택임대체 신고, 거짓신고, 부동산으로 신고, 거짓신고. 주거부거. 이거는 부과되는 과태료 20%가 포상금. 천만원 넘는 게 있으면 천만원이 한도. 토지거리 허가는 50만원이고. 시즌1은 그냥 다 50만원이고. 시즌2에서 50만원이 아닌 거를 기억하자. 주거부거. 부과되는 과태료 20% 포상금 천만원 한도. 4번. 수수료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거 모두 몇 개인가? 수수료 내는 거 6가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시험 보는 거, 등록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나머지 3가지는 재교부 신청. 교부는 공짜, 재교부는 수수료 내는 거.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수수료 내죠. 등록신청 수수료 내죠. 휴업신고는 공짜예요. 폐업신고도 공짜. 고용신고도 공짜. 지정신청도 공짜. 수수료 내는 건 딱 6가지밖에 없으니까. 재교부 신청 수수료 낸다고요. 근데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 받는 거는 교부는 공짜라고요. 기쁨 2배. 시험 붙어서 기쁘고 공짜니까 어우 더 기쁘고 기쁨 2배. 재교부는 수수료 내는 거지만 교부는 공짜다. 교부, 재교부 다른 거다. 수수료 내는 방식도 정리해 볼게요. 수수료 내는 거 6가지는 필수로 외우셔야 돼요. 시험 보는 거, 등록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나머지 3가지는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내는 방식도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시험에서, 시험은 잘 봐라. 시험은 원칙, 예외, 업무 위탁이 있으니까. 원칙,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하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에요. 예외, 국장이 시험 시행하면 조례가 아니라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업무 위탁, 현재 산업인력공단이 문제되고 있죠? 그걸 업무 위탁. 그러면 위탁받은 자가, 아랫사람이, 위탁한 자, 윗사람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조례가 아니라. 원칙만 조례. 예외, 업무 위탁은 조례가 아니다. 수수료 내는 방식이 조례가 아니다. 예외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업무 위탁은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여기까지 하셔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빠.